어두워서 잘 안보인다 길이 페달 페달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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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인 벗겨졌어 스톱 스톱 체인이 벗겨졌다 접하 스톱 스톱 아 여기 부딪혔구나. 체인닝에 부딪혔어. 체인닝하고 휘었다 여기. 안 되겠다. 기분 가야 되겠는데? 응.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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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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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인닝에 부딪쳤어 체인닝하고 휘었다 여기 그니까 안 되겠다 기분 가야 되겠는데 돌려봐 계속 안 돼 계속 저기 했어 뭐 부딪쳤어 부딪쳤어 딱 부딪쳤어 안 돼 그냥 두께나 아니 아까 여기다 걸어놔 아니면 이리 집어넣으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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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까지니까 이리 이 칸으로 돌리게 돼 안 건드리면 안 돌아가잖아 유봉으로 오케이 뭔데서 부딪쳐버려요 돌멩이에 부딪쳤나봐 제대로 부딪쳤는데 다시 해보셨나요 랜덤 이 영역은 시간대 그래서 을에 갈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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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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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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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생그라스가 된통이 안보여 저기 성에 끼어 가지고 됐어 됐어 이제 가고싶어 들어가 이것들은 even 으 으 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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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